너 나 오늘 기다리느라 지쳤지? 지치진 않고 어떤 일도 쉬운 건 없구나. 깨달았어. 난 되게 신났었어.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. 남이 보는 거랑 자신이 사는 거랑 다른 건가? 아마도? 어? 비 온다. 아, 진짜 이상해. 너랑 만날 때마다 비 와. 그러면. 너 뭐해, 안 뛰고. 비 맞고 싶어. 비 맞으면 추워요, 끝까지 이성적이라면서요. 터져버릴 것 같아. 일단 비부터 피하고. 혼란스러워.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. 어...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. 할래. 나한테? 좋아하나 봐. 뭘? 너 좋아하나 봐. 좋아하나 봐. 저녁. 너는 이렇게 시작이 너무 좋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